오늘 엄마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채찍을 넣으려고요 그저 다진마늘 다진마늘 양파 통째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치킨 소금 양념치킨 양파 양념치킨 물을 넣 그런데 와우 양파 고기 소금 꼼꼼히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쁘다 그치? 응 음 love of money lust and greed fame and fortune just i get married this was a 안녕하십니까